잠깐만 일로 와봐요 아까 저기 기자님들은 다 이쁘는데 이쁘게 색조 썼던데 너무 색조를 안 썼어 그래서 제가 볼터치하고요 쉐딩 잠깐만 쳐줄게요 그러면 아마 인상도 부드러워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일 거예요 골드 카키 오렌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쁘죠? 일을 하려고 했죠 마음에 안 드세요? 아니요 만족스럽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? 립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도 사러 갈 것 같아요